시간 10분 abra 간아 이름을 어떻게 donc 기어서 왠지 이렇게 하면 좀 연이어 double 안 아파줄 것 같아서 해보는거예요 그 민간요법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? 똑똑해. 내리지 마. 자기 굴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. 한국에는 바쁨인데. 이거 지금 뭐하냐 침백 찍는 거야? 침백 찍는 거야. 맥이 어떤가요? 맥이 없군요. 맥이 없군요. 유인아 씨 뭐하세요? 모르게 하겠는데 모르게 하겠는데. 달고 있냐고. 달고 있냐고 찍는 거야. 많이 흥냐고. 성공이야 계속 흥냐고. 내가 뭐하는 거야? 나 못 하냐고. 2주일에. 야 태고 있어요. 춤을 쥐. 잠시ụ. 유인아! 이 자리야! 이 자리! 이 자리! 나 어떻게 하냐고. 녀석을 completo. 안녕하세요. 두 분 보복 같은 건 없는 건가요?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예뻐? 예뻐요? 한 마리. 리프네이크 진짜. 나가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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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지 마 오케이. 실상하고 안 돼 나 맞은 거야? 덴토 자 이제 우리 팀은 마기만 주세요. 저희 다 막을 거니까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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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정신차려 무슨 짓을 한 거야. 1 2 1 1 1 1 5 알 수 있어 나이스 우리 큰 쪽 먹어야지. 작은 거 먹어야지 엄마 양심이 있어. 나 좋은 방법 있다 좋은 방법 있다. 너무 가공되냐. 여단 문장이 커다면서 밖에서 헤어mi 자. sometimes 형전아 knutheyden打 geld 뜨거워 죽겠구나 네 yer Scripture 그렇게 You Add You What 생일이 언젠지 알아? 언제예요 언니? 언제예요 언니? 적어놨어 인나야? 진짜 귀엽다. 인나 왜 이따 적어놨어? 가만히 있어요. 첫째 오기 전에 다 적어놨어. 감독 이따가 인나 수처 좀 구경시켜주세요 그러면. 인나 수처 끄고 왔다. 진짜? 왠일이? 만약에 여기 있으면 진짜 감독이다. 인나가 원래 거짓말을 못해요. 사기는 치지만. 노사야 생년월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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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년월일 왜 써놨니? 나이. 나이. 휘정이랑 난 없는거야? 진짜. 안돼요 다른거 보시면 안돼요. 피부과. 진짜 안돼요. 진짜 안돼요. 여기 음악만 슬픈거 깔아. 오빠 던져주세요. 딘네야 니가 내 옷 100%. 여긴, 서서 뵙어로 뵙. 언니 울어, 울어. 너무 잘 안ël. 아이 진짜. 안 눌렀어. 울어 울어. 어 인나야 인나야 인나야. 가운데 끝만 싸워. 어 인나야 인나야 인나야. 가운데 끝만. 어 인나야 인나야 인나야. 오 인나야 인나야 인나야. 아 진짜. 아 진짜. 그야. 아 진짜. 아 날 것 같아. 아 여기 재개창이야 자기가. 응. 아 진짜 잘했다. 우와 도대단해.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야. 하나 머리를 아끼면 안 돼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두 중 하나 죽어야 된다 생각으로 하나 이거 빠진 거 아니야? 빠진 거 아니야?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어떻게 하면 돼? 죽으면 안 돼 언니 제 몸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? 그냥 마음대로 잘 뽑았잖아 사정 실컷 누려라 누려라 아 누렵다 존댓말 해주세요 어 실컷 누리세요 안녕? 빨리 오게 가수수아 씨 어제 주말인데도 빙부하고 미국에 자아주씨가 못 뽑았다고 하는데 진짜 응? 강아지까지 잘 뽑았다고 그렇지 난 올 빼서 많이 있는데 저도 하고 줄게 나도 잘 뽑았지 가위바위보 이제 완전 잘 뽑았다고 잘 뽑아오 안녕 저는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목소리 하이톤 때문에 그런가요? 강아지 소리 한번 내봐요 그러면 강아지 소리 한번 내봐요 그러면 강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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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다니지 말고 연기 열심히 하라고? 그런 거 아닐까요?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모델 같아요 모델 완전 모델 같아 저 두 분 욕심나는 사람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욕심나는 사람 지금 여기 저 두 분 정도 말고는 없어 얘기 나눠봐야죠 너무 고맙게 그렇겠죠 욕남이야 욕남 욕남이야 욕남 니가 이거 했다 저분들이 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해보라고 어 지금 제가 하는데 지금처럼 뒤에 없다고 뭐라고 그러지? 없는 척 하지마 생활인데? 그렇게 고도하게 고도하게 시크하게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간다 거기 제가 안 보셨지 않았다 야 나 망구석이야 탈출을 샀는데 지금? 탈출을 샀는데 지금? 탈출을 샀는데 야 탈출을 샀는데 탈출하실 거예요? 자신감 잃지마 자신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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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가 솔대 내려가면 안 돼 야 뭐 자꾸 이렇게 올려 바지를 우리 저번에 한 3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알지 우리 반에 왕치질이 근데 신공선이 자꾸 나 때려 너가 좀 괴롭히는데 네가 좀 때려주면 안 돼?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게 돈 주라고. 지금 엄마한테 일기장 갖다달라고 해서 엄마가 일기장. 아 일기장? 아 진짜 일기장 쓴 거예요? 진짜로. 야 옛날에 맞이니까 딱 이 얘기장 썼잖아요. 칸나 칸나. 야 이리로 가야겠네. 우리 어떤 일 나였는지. 3월 15일 목요일 오늘 중요한 일 떡볶이를 먹은 것. 오늘 착한 일 맛있게 먹은 것. 맛있게 먹어야지. 안지인의 엄마가 인나야 너 점심 먹었니 하고 물어보셨다. 안 먹었다고 하니 오라고 해서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. 오늘의 반성 남의 집에서 얻어먹은 것. 인나씨 이게 도시락이에요 에피타이저에요. 야 무슨 간장 용지에 밥을 싸와. 살 모일같이 싸웠어. 이 한께요? 어우 짜증난 나 쟤꺼. 이렇게 눈에 올래? 쟤랑 붙잡지. 아 육상공수 출신이잖아 육상공수. 나 야 손 안 대고 날라버려 그냥. 아 인나 너무 유리해. 인나 고. 우리 아이유도. 정상이야 빨리 뛰어. 인나야. 겁내지 마. 고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너 엄마가 recomm assets 다 끝나고 사서. 이야. 괜찮다 감 그댑다. 괜찮다. 이거 거잖아. 이 엄마가 상식. 야. What am I sure riese? 괜찮다.. 아.. 아.. 어'D辑 우리 sencill은 토대로 되lich? 감사합니다.